최영선! 생방! 오 잘하시네요! 흥이 많아요. 끼도 많으시고 괜찮으세요? 어우 얼굴 빨개졌어. 네? 얼굴 빨개졌어. 부끄러워하세요? 어우 되게 긴장돼요. 자! 두 분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핑클 영원한 사람!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알아라 언제까지 나에겐 하나뿐인 소중한 내 사랑 짜잔 아직 멀어요. 그렇죠? 두 분 나가세요. 일단 여기서 하리수 씨하고 최영수 씨가 성공을 해야 결승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두 분 갑니다. 이제 내 탈레미지 저게 과연 1방정이 될지 어? 네? 자 볼게요. 저게 과연 5도 방정이 될지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스톱! 비엘로 이 명상 비엘으로는 우리 해보고 웃지 피만선 비엘로 피만선 비엘로 비엘로 빅한 모자를 눌렀듯 난 항상 웃음 간직한 비엘로 사랑 왜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졸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르듯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면 사랑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널 웃고 있는 널 피에로 가져와 너 난 차라리 널 슬픈하니 너 피에로 가져와 너 너 너 아리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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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자! 열렬한 노래맨! 말 그대로 노래를 많이 알면 선물을 많이 받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물 소개해 주시죠.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애끼! 원애끼! 김치와 만두 세트!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홍삼 세트! 바디림프레션! 자동 스팀 청소기!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루어 낚시 세트!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애끼 가겠습니다. 원애끼 이거 말이죠. 껍질과 씨제 다 넣어도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 주세요. 아!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데요. 모모 다 실바! 모모 다 실바! 모모 다 실바! 이 모모가 가수 이름입니다. 정답! 정답! 빠꾸! 삼바 여인? 아닙니다. 삼바다 실바인가요? 삼바다 실바! 삼바다 실바! 아니었죠. 다음 힌트를 보시죠. 정답! 정답! 룰라의 날개는 천사. 정답! 오 대박!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 혼자들 기분을 그건 착각이어서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가 성공! 축하합니다. 이야.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거 커피메이커로 바꿔달래요. 예? 물물교환 안 돼요. 물물교환 안 돼요. 이번에 좋은 거 갑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